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 오 어떡해? 엄마가 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깨졌어. 엄마가 중간 역할을 다 했고. 뒷조사했어요. 잠깐만. 멋있다. 첫 선경험이 언제야? 스무 살 때요. 첫사랑이야 우연히 하룻밤. 진짜 뜨거웠어요. 안녕하세요 레전드 만신 김홍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덕영입니다. 우리 이제 손님이 오다 보면 보통 꿈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집에 사는 식구들까지도 눈 뜨는 시작이야.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런 꿈을 꾸면 태몽 꿈 아닐까요? 이런 꿈을 꾸면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이렇게 현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뭐하면 로또 사야 될까요? 딱 두 가지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몽 같은 경우는 동물로도 많이 오고. 또 뭐 반지.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잘고 예쁜 건 딸. 뭐 큼직하게 용 꿈을 꾸대든가 뭐 했다든가 막 이러면 아들. 아들. 나는 태몽이 큰 금붕어가 한 마리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더래. 딸 꿈인데. 딸 꿈인데. 인생 태몽이. 그 태몽이. 아버지는 용 꿈 꾸시고 엄마는 황금 되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아버지가 용 꿈을 꿔서. 아들 같은 여자가 된거지. 나 오늘 옷을 또 이렇게 입었나 핑크핑크. 딸인데. 사람 무시할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요즘 막 무슨 뭐 시험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 그런데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삼신을 받아보는 것도 이유지. 진짜 삼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더 많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게 이제 없어져서 무식한 자리 안 잡힌 그냥 정서 기본 정서도 없는. 이런 게 될까 봐 난 너무 두려워. 자 오늘은 어떤 게스트가 나오실지 뭐 정보라고 표현을 기껏 해봤자 나이하고 생년월일이니까. 자 우리 인 선생님 느껴지는 걸 먼저 말씀해 보세요. 예쁜 여자. 나는 뭔가 생기발랄할 것 같아. 막 이렇게 기센 여자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10대 중반 정도에서는 굉장히 자기 혼자 상처가 좀 있었을 것 같아. 이거 왜냐하면 생년월일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만나요 저희 말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목소리. 네. 어 목소리가. 투제는 한 번 나왔었는데. 아 그래. 그거 아닌가. 우리가 한 말 중에 공감되면 손들어. 네. 아 공감돼. 됩니다. 아씨 가슴 두근거려. 나 지금 뭐 알 것 같아. 아이씨. 아 나오라 그래. 네 나와주세요. 아 와 씨 아 야. 나 완전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와 나 풍사 아닌데. 어머 나 연예인한테도 되게 꼼짝 안 하는데. 야 나 완전 좋아해. 아 진짜요? 완전 팬이에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래아티스트 보리입니다. 유튜버도 하고 있고요. 그냥 이태원에서 가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아 배우분들도 많이 가고 가수분들도 많이 가고. 즐기러도 가고 공연도 보고. 너무 반가워. 이거 완전 찐 반가워. 어머 나 너무 귀엽고 예뻐서. 깜짝이야. 나 진짜로 반가워. 나 너무 좋아. 물개박수. 으이씨. 그렇게 팬이시라니까 선생님은 저 2분 점사라는 게 있어요. 아니 원래 하시는 대로 하시지. 아니 그냥 하세요. 거대한 리액션에 신이 내려가서 보이지가 않아. 이게 지금 무당으로서의 분분을 난 잃었어. 하세요. 어려운 거 다 시키더라. 하세요. 네. 제가 먼저 볼게요. 네. 소위 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는 본인이 이 마음의 상처 가슴의 상처가 상당 부분 좀 많았을 것 같아. 어떤 끼발산을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맨 세월이 또 상당 부분 길었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맞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서부터 상당히 본인이 용기를 내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현재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이게 다른 사람으로 봐서는 하나의 방패처럼. 왜 짠하고 변신하는 것처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다 그걸 벗고 본인 본연으로 들어오면 사실 굉장히 본인이 수줍어하고 힘들어하고 왜 발가벗은 느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고 상당히 그래도 도전하고 있는 시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나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구슬하든 어떤 조상을 갖다가 조금 빌든 나는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 어떡해.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나는 당신이 있는 것 같아. 시간이 다 됐네. 어머 왜 이렇게 빨라요? 아 그래요. 2분이라서. 이거 모래 좀 더 태어내세요. 모래 좀. 우리도 막대기만 해야 돼. 아 진짜요? 너무 신기해. 다 맞았어요 진짜. 아 진짜? 네. 잘 보셔. 우와. 너희 할아버지가 잘못을 하셔서 네 아버지가 고생이 시작된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너희 집이 있던 집안이야. 땅이라도 자랑하고 뭘 살던 집안인데 네 아버지는 오히려 덕을 못 갔어.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틀어져서 위아래가 서로 오고 가는 왕래가 없었다. 이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밑발로 너무 부지런히 산 양반이야. 아버지가. 그냥 너무 정직하게 산 양반인데 사실은 아버지 공로는 이렇다 쳐도 원래는 엄마가 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깨졌어. 엄마가 중간 역할을 다 했고 엄마가 항상 뭘 시지를 않는 양반이고 엄마가 모든 걸 다 간여하셨어. 아빠는 그냥 바깥에 좋은 양반. 열심히 살아도 살아도 여자가 안 해서 자라야 되는데 엄마가 실로우신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운이 있잖아. 이제 막 치솟아서 치려는 거 할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붓을 떨지 말고 사랑 찾아다니기. 넌 사랑 안 돼. 보는 눈도 똥이고. 사랑이요? 어. 너 보는 눈 완전 개 똥이라. 어떡해. 소름 돋아요 진짜. 사랑 안 돼. 사랑 안 되니까. 어? 해고 나면 네가 숨짓지고. 아 저 진짜 사실 그거 기대했거든요. 사랑. 근데 사랑 안 돼. 사랑 안 되고 절대. 그리고 네가 표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애고 그냥 끌려가. 그래서 안 되고 깊이 가지 말고 7년 동안 돈 모아. 넌 7년 동안 문 문 열렸어. 우와 진짜 뭐야. 뒤토사 했어요. 잠깐만. 다 맞았어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이제 상자가 많았어요. 이제 놀림도 많이 받고 주눅 들고 혼자서 집에서 막 거울 보면서 끼 부리고 막 이러고 밖에 나가면 계속 이러고 있고. 기집애 같다. 약간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 때까지가 저한테 진짜 지옥이었어요. 너무 살기 싫었고. 근데 선생님이 하신 말이 참 많이 맞았지. 현실적으로. 진짜 베풀. 현실점을 워낙 잘 보셨어. 이거 좀 예쁘게 해줄래? 원래 해볼게. 갑자기 설레지. 진짜요 진짜. 아빠 엄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줄 알았는데 진짜 다 맞았어요. 땅 문제라든지 양보. 또 싸우고. 피해보신 거지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서로 안 보게 되고. 안 보고. 진짜 그때 바로 들어줬어요. 저희 엄마는 스물 한 살 때 저희 이제 누나랑 저를 낳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계속 고생만 했죠. 지금 이제 제가 다 크니까. 그때 엄마의 그 나이대 갔을 때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너 다 책임졌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가.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엄마도 많이 외로운 양반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 친정으로 봐도 굉장히 외로운 양반이야 그 양반. 그런데. 나 진짜 좀 좀 궁금한 거 확실하게 물어보자. 네. 우리가 좀 이게 필터가 안 되는 사람이라. 트랜스젠더야 아니면 게이야. 뭐야.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제 여자가 되기 위한. 성전환 수술이라든지. 네.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아직 고아니 살아계신 거네. 고아니 살아계신 거네.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그래도 뭐 여자한테 써먹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 네 네. 어. 전혀 그런. 아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뭐를. 그냥. 왜 멀쩡한 걸 잘라요. 정말. 그냥 여자로 예쁘게 살면 안 돼. 정말 뭐래. 그런 거 절대 없어. 절대 없어요. 아니 건강한 걸 왜 자르냐고. 아니 그래서 정말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 예쁘고. 아니 진짜 팬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웬만하면은 자르지 말라고 한 사람인데. 아니 이 자체가 예쁘니까. 제가 생각하는 드랙 아티스트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헤어. 이제 메이크업 이제. 이제 화려한 일상. 이제 꾸며진 모습으로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그러면 굉장히 퍼포먼스한 그걸 해도 드랙이 되는 거야? 여자분들도 드랙 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여자분이 드랙킹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랙킹은 이제 남 이제. 남자. 그러니까 성적인 분출의 어떤 그런 저기 뭐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성의 중립이지. 맞아요. 성을 뛰어넘는 어떤 중립으로 가서. 표출을 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을 하는 거. 나는 여태까지 드랙쇼가. 우리 어렸을 때 그 여보 여보 갔을 때 그 춤추는 거 막 그랬잖아. 계속 옷 바꿔 입으면서.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세련되어졌구나 생각을 했었어. 드랙이 뭔지.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보여드려야 하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뭐 병원 도구로 쓰려고? 네. 마이크. 아. 니가 드니까 야해. 노래도 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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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마워. 멋있다. 멋있다. 멋있네. 여기까지. 여자인 내가 부끄러워진다. 어... 이것도 살찐 거래. 식트로. 나머지는 가게로 놀러오세요. 아니 뭐 남자들 할건데. 다 오세요. 줬을 건 우리밖에 없어. 우리가 딛고 가야 돼.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네. 이걸 무대에서 막 이렇게 더 보면 진짜 좋겠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왜 콘테스트도 하고 대회도 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요즘에 많이 깨인 거 아닌가 그래도. 네 맞아요. 요즘은 오히려 더 더 궁금해하시고 옛날에는 좀 붓이 많이 당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좀 궁금한 거. 이렇게 복장을 딱 갖췄을 때는 갑자기 화장실을 가면 여자 화장실을 갈까 남자 화장실을 갈까.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요. 살짝 봐요. 남자 화장실 봐요. 남자 있나. 없으면 호다닥 가서 이제 경기통 들어가가지고. 안전호 서선호. 서선호.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맞네. 이게 또 앉으면 다 벗어야 되잖아요. 스타킹 세게 세게 먹고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소중히만 살짝 꺼내놓고 이렇게. 얼른. 고안이 튼튼한 건 맞네.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또. 네네네. 첫 성경험이 언제야? 스무 살 때요. 첫사랑이야 우연히 하룻밤이야. 우연히 하룻밤. 그때부터 이제 완전 깼네. 약간 너무 궁금해서. 또. 하고도 싶고 해서. 찾아서 하룻밤. 하룻밤. 하룻밤 했는데 이제. 저의 역할은 이제 수비 역할이니까. 수비 역할을 했는데 진짜 울었어요. 수비. 아니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소리가 아니죠. 아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여자 역할. 여자 역할. 진짜 뜨거웠어요. 스무 살 때부터. 아 그렇죠. 자유로운 연애가 시작됐겠네. 그때부터 이제 잘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 정신적으로는 여자도 좀 사랑할 수 있고. 육체는 남자를 원하고. 네.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육체 정신 통일로 그냥. 네. 그럼 트랜이야. 에? 뭐래. 아유 참. 그냥 내 사상으로. 아니 여기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저기. 성전환 수술까지 시키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불의의 여자가. 두 개가 다 있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자 마지막 뽀뽀 언제 해봤어? 진짜로 뭐 침대에서? 아니. 자 그러면 이것만 나눠줄게. 어디든. 뽀뽀하고 키스는 다르잖아. 자 키스로 가자. 키스는. 너 말 더듬지 말고. 우리 뭐 하는 사람들도 알지? 아니 키스는 이제. 되게 희한한 게. 제가 이제 화장을 다 지우고. 지우고 놀면. 키스를 못 해요. 근데 이제. 드랙을 한 상태에서. 하면 키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거의 내가 아까 얘기한 방탄 조끼처럼. 뭐 어떤. 마스크 걸.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 자신감. 네. 그게 또 자신감이 붙으니까. 또 이제 화장 지우고 이제. 클럽 놀러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결심이야. 나 오늘 키스 할 거야. 이러면서. 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언제냐. 어. 드랙하고 키스한 거는. 저번 주요. 저번 주요? 그럼 그저께네. 주말 장사하는데. 주말 장사하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저번 주네. 이틀 전이네. 너무 오랜만이었어 진짜. 그래놓고 또 오랜만이래. 시랄하네. 깨어놓은 거야. 나 맞췄어. 그저께 맞췄어. 원래 숫자 잘 맞췄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를 만났으니까. 네. 본인이 평상시에 궁금한 거. 한 가지씩 질문해 주세요. 제가 요즘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L이다 그래야 되나. 발이 다 그래야 되나. 위 같은 데가. 네. 위랑 장이. 건강에 대해 약간 무서움이. 파고 왔어요 이번에. 뭐 술을 많이 먹으면 사실은 뭐. 위계양도 걸릴 수 있고. 위염도 걸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5년은 끄떡없는데. 본인의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본인이 사실 내가 봐서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려면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업소를 하다 보고 또 스케줄이 바쁘다 보면 못하잖아. 또 그런 것만 조금 관리를 하면 나는 내가 봐서는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대장 쪽이 조금 별로일 것 같아. 우리 옆구리 아픈 느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다. 양호 한편. 응. 앞으로 5년은. 5년. 지금부터 관리해야겠네요. 둘이 돼. 던져. 되게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부모님이 제일 걱정됩니다. 부모님. 부모님? 네. 부모님의 이제 건강 같은 거. 네. 엄마는 이제 뼈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 아, 뼈요? 어. 지금도 이런 여기 골반 쪽이나 이런 관절 쪽. 그런 쪽이 좀 약하셔.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이런 쪽으로 뼈에 대한 수술을 좀 해야 돼.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골밀도 같은 거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절대 자기 몸 돌본 사람 아니야. 엄마가. 어.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는 간 조심하셔야 돼. 간이요? 간. 그다음에 폐야. 그러니까 골골골골골골. 원래 이렇게 막. 심차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네 아버지가. 간하고 폐 같은 쪽은. 스트레스로 많이 와. 근데 지금 만약에 니네 부모가 뭐 환자야. 얼마 있으면 뭐 네 엄마 아빠한테 병고가 있어. 이거는 안 보여. 우리가 뭐 10년 후를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거는 안 보여.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때라. 이거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호강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 계획 없어 계획. 돈 버는 거.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그거 갖고 뭐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 드리고 싶어요. 명품 한 번 사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막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 7년 좋다니까. 아우 척해놓고 내가 빌어야겠다. 보리보리보리. 뭐 해다 보면 보리보리보리보리. 나무 아무 다 보리보리보리 해야겠다. 나는 그냥 네가 다 예뻐.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예쁘게 살게끔 돈도 잘 들어오고 예쁜 사랑도 하고 네가 정말 예뻤으면 좋겠어. 예쁜 삶이 되게 빌을게. 감사합니다. 너희 할 얘기가 없다 진짜. 너무 예쁘다. 열심히 살게요. 진짜 예뻐. 마음도 예뻐서 더 예뻐. 드래그를 하면서 너무 자신 있잖아. 그런데 남자 귀속으로 왔을 적에도 지금처럼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그냥 가기 안 한다. 점도 받았지. 잘되라고 막 덕담도 해줬지. 이게 사람의 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좋은 기운을 주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또 글로 손에서 나오는 막 나는 이제 팬심이고 어차피 사심이야 오늘. 쭈압 그러다가 그냥 쭈압 좋은 말을 써주면 부적처럼. 또 어떤 용기 잃을 때처럼 갖고 있는 걸 한 장씩 써줄게. 아 네. 저는 보리 씨를 위해서 드래그로 짝 먹고 사랑으로 꼭 성공해서 대박나서 더 유명해지길 바란다고 썼어요.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꽃길만 걷고 꽃길 같은 인생만 살길. 농축됐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 그리고 글씨 못 써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휘갈겨줬어. 궁서체로.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꽃길만 걸어. 네.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어. 오 좋게.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긴장 엄청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재미있게 저를 약간 좀 긴장 풀어주신 거 같아가지고 너무 많은 걸 알았고 힘도 많이 얻고 갈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 진짜 더 열심히 살게요. 안녕.